상승부가 직접 사진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트로 정대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 살면서 이러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지 한번 만나볼까 첫 번째 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네 어머니 대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어머니 한 번 하시죠 뭐 형사님께 하세요 어머니 박수 한 번 주세요 한 번 하세요 잘 하시는 분 한 번 하세요 한 번 하세요 한 번 하세요 한 번 하세요 자 교과 질문 보고 계세요 교과 질문 아 여성분 아 어린이 다시 합시다 다시 같이 오오 박수는 이 차려와 오우 오우 좋습니다 자 반박 세 번째 분 한 번 하세요 세 번째 분 아 자 여학생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와우 와우 끝났다 고려합니다 3번 모두 저희가 준비된 선물 드리는데요 두 번째 가족분들께 제가 Gröneeeen 특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 크로바, 도드라, 2019 인터넷 시국 VB 미니크